안녕하십니까 농델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묻습니다. 라는 제목에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부정선거를 어떻게 진상규명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북 전주 완산 3003동 비례대표 선거 관내 사전투표 공식개표 결과 국교수가 투표영지 교부수 4673매보다 10매가 더 많은 4684매가 나온 사건과 관련하여 선거관리과의 3월 7일 인터넷 지리창에 게시한 지리 내용과 답변을 요약하면 첫째 중앙선거관위는 당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으로부터 일부 선거관리 직원들이 공식개표 결과를 부인하는 건과 관련해서 당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이나 위원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지와 그런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라는 질의에 대해 선거관리과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그간 일부 선거관리 직원들이 사전투표지가 아닌 서신동 제9투표구의 일반투표지가 3003동 관내 사전투표지에 섞였을 가능성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고 또한 중앙선거관리 1부 직원들이 2020수 47 등 소송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그런 주장이 승립되려면 완산구 선거관리위원과 선관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제177조 제2항과 동법 제178조 3항의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위반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냐라는 질의에 대해 선거관리과는 2023년 10월 30일자 전북 선관위의 종목과 2020년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실제 개표에서 발생한 사실을 조사한 기록 보유의 기문의 내용 제21대 총선 전주 완산구 비례대표 선거위 위원장 개표 결과 발표와 개표록 내용 확정 그리고 보고에 이르기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10월 23일자 질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 완산구 선천삼동 미래대표 선거 안내 사전투표 개표 결과는 법정 공문서로 실물 증거 자료인 개표 상용표 그리고 개표록의 투표용직 교부수와 투표수 제조조소의 기록대로 투표수는 투표용직 교부수 4674매보다 10매가 더 많은 4684매이고 서진동 부투표구의 일반투표지 10매가 혼입됐을 가능성 주장은 원천적으로 혼입될 수 없는 것으로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와 같은 결론과 관련 기기관의 입장을 알려주십시오 둘째, 위와 같은 결론과 관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선거 삼천삼동 관내 사전투표함에 대한 정밀검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검증을 할 것인지 기기관의 지도부는 신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